어 왜 그냥 메르시님 전판에 하담으로 하실 때 마이크 안 하셨어요? 네? 귀찮아가지고 너무 하시네 아 제가 모니터가 20인치를 써갖고 아이고 아이고 두명 잡음 어 2등인데 겐지하고 매크리 없어요 제가 원숭이 잡아드릴게요 원숭이 어디? 돌아오는 거 잘 봐줘야 돼요 예이 매크리 왼쪽 원숭이도 왼쪽 점프 빠졌고요 겐지 반사 빠졌고요 한조 왼쪽 아래 겐지 개피 반사 없어요 한조 왼쪽 한조 다운 한조 왼쪽 겐지 다운 심하다 형제 전술에 대략인다 어 멜신이 군찌였으니까 더 이상 안 맞을 매크리 뒤 주유소 안에 시컷 응 응 겐지 시프트 빠졌고요 응 빠졌어요 겐지 반사도 빠졌고요 아니 알았어 아 뭐냐 아 뭐야 아 원숭이 타시고 있어 겐지 개피 아 한조 왼쪽 한조 왼쪽 겐지 왼쪽 겐지 왼쪽 일단은 겐지 있다 한조 어디 갔어 여기 원피스 안 되시겠지 여기 원피스 안 되시겠지 응 한조 평타 한방 어 평타 한방 때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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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원숭이 반피기 이하 자리야 진짜 개피 원숭이 컷 자리야 주유소 안에 개피 기다림 오셨어요? 자리야 진짜 개피 아나 나왔네요 아나 아나 원일 하나에요 원일 하나 원숭이 2층 동그라네 반피 아이고 원숭이 컷 한조 더 있습니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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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1층 동그라네 1층 동그라네 한조 아 맥크리 내가 쉽게 꺼져줄줄 알아 왕아 왕아 오우 날치 마이닝 이제 완화된 것 같아 아 저번에 진짜 더웠어 오우 며칠 전만 해도 거의 찜질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냥 좀 더운 수준 먹었다 아 나이스 먹었다 겐지 뒤에 아 이거 메르시 먼저 죽으네 어이구 자리야 주유소 위에 히브도 없어요 크로브님 주유소 3층에 자리야 있었어요 자리야 내려왔어요 지금 자기 실드 없어 원숭이한테 안하고 한조공 한조공 어이구 모여서 수준이 해도 되거든요 라인이면 설레드릴게요 벤지게핑 아 나이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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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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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요 제냐타 원희를 제냐타 아나 빼고 겐지 반사 빠졌고요 원숭이 점프 빠졌고요 주유소 위에 네 한조공 겐지 주유소 위에 아이고 겐지 시프트 없어요 반사 빠짐 나이스 나이스 하물하물하물하물 전내타까 전내타까 어우 나이스 트레이스 트레이스 개피 음 나이스 왔마 트레이스로 진냐타만 잡아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냐타만 잡아 아 자기 할 때 저 이번 한참을 진냐타 아니다 힙보고 이김 어 바스티온 어 바스티온 이거 바스티온 지키기 조합? 아나 메르시 해가지고 바스티온한테 빨대 꽂고 힐 주면서 라인으로 맞고 디박으로 맞고 아나 메르시요? 아나 메르시는 좋던데 제나타도 좋고요 2일 일단은 루슈는 이제 하물로 갔음 아 맞다 맞다 진짜 아나궁을 받아봤거든요 바스로 진짜로 시스탱크가 걸어다녀요 메르시 있잖아요 메르시 메르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누울 수 있어요? 안방 메타 가능합니까? 어떻게 누워요? 저는 감정표율에 눕는 게 있어요 앉는 게 눕는 거예요 전 그래서 누워서 이게 돼요 그리고 스킬 사용이 돼요 개꿀 진짜로 타 뭐야 이거 감정표율 어? BJ 우와 5200만명 한국 인구 전체가 보고 있는데 도리토스 도리토스 디박스 나노콜라인가? 맥크리 앉아서 게임보로 있어 이거 좌클릭 제나타 모으는 거랑 계속 데미지 똑같죠? 아니요 좌클릭이 더 세요 지금 좌클릭 46 모으는 게 한방이 35일걸요? 모으는 거 한방 한방 약해요 원숭이 점프 빠지 정크랩 나왔어요 맥크리 다운 리퍼 다운 어차피 저희가 리퍼 가까운 건 좋아하면 이리게 해 뒤에 원숭이 뒤에 화물 뒤에 원숭이 빠지시네요 라인은 이 놈의 정크랩 2층에 폭탄 뒤에 폭탄 오우 길었다 리버브 좋아 어이고 전크랩 너무나 아픈거 맥크리 다운 뒤에 리퍼 반수와 달아 리퍼 다운 버그 서브 좋아 월숭이 갯 피 artic 메이메이메이메이 주유소 상서브 좋아 메인 스킬 다 빠졌어요 화물주가 올라와 knees 저..뭐야 저..저거 굴좋아 네 굴좋고 아 굴좋아 공원인 것들이요 아이 굴좋이 있다 오 굴좋이 원숭이 점퍼 빠졌고요 실더도 빠짐 원숭이 빡침 정클렛 다운 한조 한조 우리팀인가? 뭐야 끝났네요 수고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모디 아 기모디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의 플레이 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안좋게 번갈아해 인증 안좋아 살렸어 아 마스터 다음에 그랜드마스터에요? 예. 그랜드마스터가 70.5번에서 한 80점대라고 생각하면 되요. 마스터가요? 그랜드마스터가요. 마스터가 한 70점대 초중반? 그렇게 낮아요? 예 낮아요. 그랜드마스터가 80점대라는데요 그냥? 마스터가 80, 70점대 그냥 총 틀어서. 대부분 보면 그렇죠. 75번부터 80점 왜 이렇게? 문재인님이 또 봐요. 예. 이제 100점씩 주네. 연승하니까.